첫 캐스팅에 오케 사이즈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앵글러 텐즈 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위치한 저수지 구요 계곡형 저수지 에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저수지로 지금 나와 본 상태고 일단 물속 상황은 그냥 보기에는 어 청태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투테클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스펙은 데는 라이트 때 하나 그리고 라이트 플러스 라고 엘 플러스 라는 데인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기성 제품으로는 mh mh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낚시하기가 완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첫 캐스팅에 오케이 오 사이즈 괜찮아 으 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사이즈는 작아도 그래도 꽤 과감히 덤벼 줬습니다 와 한방 여기까지 넣었어 으 귀엽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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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채널 좋아보이는데 작은 웜이 들어가니까 막 덤비는 거죠 이제 왔습니다 어 그래도 힘 좀 쓴다 오 지금 에어제드입니다 에어제드 너무 작아서 돌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하하 하하 오케이 오 파이브야 아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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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참 아 드디어 첫 수 아 저도 일찍 왔는데 39 지금 붙었습니다 오케이 39 히트 아 또 빠졌나봐 아 아 중간까지는 묵직했어요 아 아 아 아 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은 좋네요 자체가 자체가 아멘